루피라니까 기어올라오는거 찍게 네 아빠한테 인사했어 우리 수린이가 블럭 다 뿌셔놨어요 잘했어요 귀여워 수린아 밥먹으러 내려갈까 우리? 카메라 케이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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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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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내려보내봐 어? 어 어 어 좋아 안되있어 먹음 안하고 가만있어 아기 내려보라고 아기 내려보라고 아기 내려보라고 나는 엄마가 밥 다 됐다고 내려오라고 얘기하기로 알았는데 나 내려오라고 그랬던거야? 나 내려오라고 그랬던거야? 그거 보셨어 또 그거 응 자기야 나 딱 30분만 찍으러 자 자